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돈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간적인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. 여러분들이 원인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물운이 함께 막혀버릴 수 있으니까요. 풍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있죠. 긍정적인 기운입니다. 그런데 항상 피곤하다면서 기운이 빠져있는 사람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과 그 가까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의 그 돈복을 또 침체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.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 사람 곁에서는 그 금전운이 머물지 않습니다. 돈복이 그 새는 방향으로 화폐에너지가 또 이동을 합니다. 그 다음은 그 진실성이 있고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 그 재물운의 그 기반이 무너지게 만듭니다.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믿음을 또 잃게 하니까요. 돈복을 또 사라지게 만듭니다. 그래서 거짓말로 그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꼭 거리두기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은 그 이기적인 사람 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. 자기만 알고 그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또 가까이 두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의 그 누수를 그 부축하게 됩니다. 돈복이라는 게 서로 나누고 그 배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자라나기 때문이죠. 그 다음 그 언제나 그 핑계만 되는 사람이 또 주위에 그 있다면 이런 사람들 그 인간적인 거리두기를 그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. 핑계는 그 재물운을 막고 돈복의 길을 그 분산시킵니다. 그 다음 그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 의사결정을 그 명확하게 그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. 이런 그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 아무 그 계획 없이 이리저리 그 흔들리는 사람이 또 주위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여러분들 그 돈복까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. 재물운은 그 흔들림 없는 그런 확고한 그 마음이 중요한데요. 이런 경우 그 돈복이 또 약화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그 무엇을 그 하든지 그 불평불만을 그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부정적인 기운은 크게 그 돈복을 또 갉아먹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그 항상 거리두기를 하셔야 합니다. 지금 말씀드린 이런 6가지 그 인간 유형을 거리두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돈복이 또 분산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굴절되지 않습니다. 돈복을 튼튼하게 그 지켜주는 그 풍수적인 방법도 될 수 있으니까요. 이런 사람들 꼭 그 거리두기를 하시기 바랍니다.